누구랑 싸웠어요? 울었어요? 눈이 퉁퉁 부었네. 곧 쓰러지겠어. 요리사님은 참 사지 멀쩡해 보이네요. 신랑한테 연락해가고 혼자 오지 말고. 전화 안 받아요. 누구 싸움? 내 전화는 안 받아이니까는. 내 전화만 안 받아이 인간이. 그럼 우리 오늘 그냥 술 먹고 한강 다리 갈래? 죽자고? 그쪽도 지금 무지하게 화나 있잖아. 오늘 미세먼지 농도 엄청 높다고 나오던데. 내일은 눈 뜨지 않는 거야. 숨도 안 쉬고 밥도 안 먹고 생각도 멈추고 자신감도 안 들고 외롭지도 않고. 내 목숨 같은 팔목도 안 아프고. 병원 가야 될 것 같아. 싫은데? 다 삐뚤어질 거야. 그럼 우리 둘이 하룻밤만 술 먹고 바람 필래요? 바람? 응. 글쎄. 죽는 것보단 낫잖아요. 하긴. 피자. 나 좋아해요? 그런 게 뭐가 중요해?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좋아서 피면 심각하잖아. 아. 하긴. 피자. 내일 되면 싹 모른 척하고 쌩까문대지. 근데 바람은 그 몰골로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뭐 뭐 만지고 더듬으면 바람인가? 그럼 뭐 하는데요? 아니 뭐 혼자만 안 있는 게 어디야. 스킨십 꼭 필요해요? 응. 농담, 농담. 손은 잡아줄 수 있어요. 이거 뭐예요? 쓰레기. 거는요? 이거 또 쓰레기. 버리고 갈까? 어디다 버리지? 저기다. 줘요. 내가 버려줄게. 아니. 내가 버릴게요. 방 잡이까? 참. 아주. 발음 많이 펴봤나 봐. 아주 잔스러워. 아니 힘들어 보여서. 오늘 처음이야. 아. 너무 비싼가? 비싼 거보다 쓰레기 버린 데 말고. 다른 데 갑시다. 아. 그러네. 나이는 알고 바람 핍시다. 아. 몇 살이에요? 서른셋. 난 서른하나. 나이 듣고 맘 바뀌었으면 안 펴도 돼요. 원래부터 연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 그럼 누나라고 부르든지. 누나들은 무슨 철도 하나 안 들었더만. 맞아. 어디 가지? 술부터 먹어야 이성을 잃지. 나쁜 생각은 몽땅 이성적이야. 맞아. 소주? 소맥을 하자. 콜? 제정신이면 아무것도 못해. 맞아. 제정신은 버티기 힘든 세상이야. 어. 야. 왜? 우리 내일부터 생각이다. 당연하지. 창피하지 말자 우리. 당연하지. 하룻밤만? 그러자. 내가 이런 여자인 줄 몰랐어. 뭘 했다고? 할 거잖아. 아직 한 것도 없잖아. 할 거잖아. 자. 할 거 아니고 했다. 그러니까 그만 걱정해. 당신도 이런 여자야. 나도. 이런 남자고. 왜? 미안, 미안해. 잘못했어. 미안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몰라. 몰라. 몰라도 돼. 울지 마. 술도 아직 안 먹고 우리 왜 이렇게 용감해. 술 마시러 갈까? 내가 이런 여자인 줄 몰랐어. 나도. 뭘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봐. 부끄럽게. 형. 형. 너가 먼저 먹으러 가고 나. 그래. 근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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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지만 언젠가는 이유 없이 편안해져버린대요 그대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나만 이렇게 대단한 추억일까요 아니 내 맘속에 그댄 이렇게도 쉽게 바뀌는 일은 없을 테죠 이제는 매일 매일 그리울 거야 그리고 매일 먹고 싶을 거야 들리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곁에 있는 듯 그리울 거야 그리고 매일 풀려질 거야 너의 그 이름이 나의 맘속에 매일 떠나지 않을 거야 어디부터 가지? 목록 적어온 거 갖고 왔어? 응 없어? 없다 됐어? 다시 주방 가가지고 가지고 올까? 내 머릿속에 다 있어 그거 왜 이제 말해? 목록 적은 건 왜 찾으래? 아니 화나? 별로야 기분 와 그 목록 제대로 안 챙겨온 게 잘못이지 내가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그렇게 화날 일이야? 화 안 났었는데 화 날라 그래 그만해 나 술 찬 사람이랑 얘기 안 할 거야 와 나 술 안 취했어 술 취한 거 같은데? 그럼 어디 가? 어디 가지? 나의 어린 남자 싫어해? 어 와 진짜 대답 빠르다 일만 하는 남자도 싫고 돈 없는 남자도 싫고 자기보다 요리 잘하는 남자도 싫고 시작도 안 하고 끝내는 겁쟁이도 싫고 싸움 못 하는 남자도 싫고 기억력은 좋네 아 쌍꺼풀 있는 남자도 싫겠지? 나 쌍꺼풀 양쪽에 있어 숨어있어서 그렇지 보이실까? 어디? 자 여기 있어 봐봐 숨어있다니까? 이렇게 어떻게? 진짜야 쌍꺼풀 짝짝이네 어떡하냐? 싫어하는 거 투석이네? 그래서 나한테 왜 데리러 오라고 그랬어? 아까 주방에 식구들 다 있었는데 왜 나한테 오라고 그랬냐고 보고 싶어서 그랬다 왜? 미안해 거짓말한 거 그래 꿈 아니야 내가 너 죽을까 봐 진짜 별 짓 다 했다 별 짓? 별 짓 다 해놓고 혹시라도 선긋약? 이러고 있으니까 전에 바람 피자고 했던 날 같다 이렇게 어떻게? 나 너 좋아해 형보다 훨씬 좋아 마음 못 재고 접히지가 않아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 싫어하면 안 돼 나 싫어하면 안 돼 나 싫어하면 안 돼 내 사랑 가는 순간 가는 순간까지 매일 밀려오는 이 생각에 벅차 가끔 주저앉게 될 언제쯤일까 언제쯤이면 무려질까 눈을 뗀 순간 더 만 순간 매일 매일 눈물이 떠날 것 같지 않아 그래서도 그랬었나봐 너를 멈추고 내가 달려갔던 네가 너무 좋아. 나도. 어떻게 어디야? 같이 좋은데 뭐가 어때서? 뭐가 문제야? 그냥 갑자기 다 갑자기 너도 좋다니까 겁내지 마 겁 안 나게 해줄게 이제부터 내가 더 많이 사랑할게 어느 날 갑자기 네 옆에서 도망가지 않을게 다른 전화 못 받아도 네 전화는 꼭 받을게 다시 상처받지 않게 해줄게 그래서 머뭇된거야 그만큼 확신없으면 얘기 못해 우리 둘 다 결혼생활 너무 힘들었잖아 도연은 힘들었지 우리 둘 다 지우자 이제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응? 응? 오지 말지 왜? 나는 몰래 연애 정말 자신 없다 해야지 그래도 자신 없다 자신 없다 쓰읍 해 하자 나는 몰래 연애 안 해 안 하면 나한테 죽는다 아 아우 추워 응? 나가 찾아서 나가야지 내가 찾을게 나가 응 응 춥다 아니 나가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말도 하여튼 진짜 드럽게 안 들어요 또 저 친구 좀 하려고 아이 그때 왜 소리를 질려고 그래 내가 소리를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들고 나가야지 칼판장님이 시킨 거를 왜 수부가 들고 나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그럼 아니 너 지금 추워하니까 그러지 미안해 잘못했어 말로만? 응? 뭐 들키면 어쩌려고 말 참 잘 듣는다 응 나가 알았어 아우 따뜻하다 그러고 있어 그럼 내가 찾을게 응 건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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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어 이거다 응 생강도 생강은 다진 거 없는데? 쪼개요 아 이거는 생강 다진 게 아니고 마늘 다진 거야? 그래 응 응 응 안 추워? 네 들키도 나 모른다 응 진짜 우리 사귀는 거 들키면 어떡하지? 아예 어떡하긴 뭐 어떡해 그냥 우리 사귀다 하는 거지 뭐 나는 나는 우리 주방 식구들이 너를 다 좋아했으면 좋겠어 어 여기 있다 아 추운데 이러고 있으니까 니등이 더 따뜻하다 응 응 응 응 더 이러고 있고 싶지만 나가야지 이득 내꺼? 그래 니꺼 다른 건 몰라도 이득인 내꺼다 딴 여자 좀 죽여오린다 딴 여자는 달라고도 안해 평생 내꺼?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왜 이렇게 불안하냐 응? 응? 계산 넣었나? 응 넣었어 오케이 보고 나가자 주세요 아니 카메라가 너무 좋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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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갑자기 어 어 아 안 떨어져 응 안 떨어져 난 떨어질 거야 뭐야 좋은 일 있어? 좋은 일 생길 거야 우리 아빠 나오시면 우리한테도 좋은 일 생길 거야 아버지 나오신대? 어 잘됐다 진짜 윙크해봐 뭐 갑자기 윙크야 아 빨리 원숭이도 침팬지도 못하는 인간만 할 수 있는 고양이 해봐 해주세요 자 잘한다 또? 하나 더? 응 축하해 축하해? 응 축하해? 응 축하해? 응 너 안면가지 안녕 안녕 예은 예은 여기가 숙직실이야? 객실 아니고? 어? 오늘 첫날이어서 내일 되면 몸이 굉장히 아플 거야. 여기서 푹 자. 왔다 갔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한 시간이라도 여기서 푹 자고 일어나. 알았지? 내일 봐. 뭐? 뭐? 안 춥겠지? 안 춥지? 재호야. 이따가 고자. 이따가 말고 지금 닦고 자. 응, 알았어. 이따가. 이따가 고자. 기름 냄새나. 응, 알았어. 자. 참, 진짜. 자. 닦자. 응. 자. 응, 천연. 응. 자. 닦고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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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응. 뭐 내일 봐. 잘자. 응. 불편한데. 응? 뭐 좀 먹고 자. 응. 이거 또 꿈이야? 꿈 아니야. 자지 마. 꿈 같은데. 현실이야. 좋은 꿈. 꿈? 꿈 아니라니까? 자지 마. 나랑 자. 나랑 자아. 한다. 난 자아. vous? 나는 너네 어머니도 무섭고 아버지도 무섭는데 네가 제일 무서워. 헤어지자고 했을 땐 나 진짜 심장 바깥으로 튀어나와 죽는 줄 알았어, 진짜. 내가 잘못했어. 필요없다고 그런 거 나도 잘못했어. 다시는 입 안 비뚤어질게. 같이 생각 진짜 진짜. 갈 때까지 가보시고. 아이고, 우리 부인 뭐 먹어? 그렇게 오람이 좀 더. 이 사람? 갑자기? 해줘. 야, 이제 안 돼. 해줘. 윙크가 얼마나 야한 건 줄 알아? 윙크가 야해요? 야하지. 힘드는데? 한쪽 눈만 깜빡인다는 건 말이야. 고도의 집중력과 노력이 동반되는 구애 행위라고. 침팬치도 원숭이도 못해. 오직 인간만 해. 사랑과 관심을 구걸하는 인간만 할 수 있다고. 사랑과 관심을 구걸하는. 계속.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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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힘들다. 우리가 그냥 나갈까? 견뎌. 꼼짝마. 아니 쓰고 남은 찌끄레기로 불판 보조가 혼자 나면서 감히 선배의 웍에다가 탕수육을 만들어 이런 배음망덕함은 어디서 배웠나? 아이고 찌끄레기도 안 되나? 응. 전분 잡아봐. 응. 이만큼. 좀 더. 그렇지. 먹질 먹자, 먹질 먹자, 먹질 먹자. 이 정도 말 안 해도 잘하네. 꼼댕이로 이렇게 해도 맛있을까? 전분만 잘 잡으면 꼼댕이라도 맛있지. 응. 너무 되나? 나 이거 맨날 해도 틀려. 비스켓처럼 나에게로 다가온다. 음. 물고. 여기 주방이야. 다 가고 권혜선 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언제 팔려고 그랬지. 놀자 좀. 일 그만하고 나랑 놀자. 쓰굴하는 사람이? 부모님 속 좀 새기고 그러자, 오늘은. 아, 엄청 새깨겠다. 뭐하지? 걱정시 방에서 그만 자고 싶어. 똥다워. 야.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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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이렇게 될까 봐. 겁나서 버렸어. 지금 풍이가 내 앞에 있네? 몇 가지? 쓰읍. 쓰읍. 하이. 결혼. 할까? 또? 음. 또? 응. 응. 오케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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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